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이쁘기도 하고 딱히 단점을 찝을 게 없고 거저예요, 거저. 안녕하십니까, 전국의 낚시왕 여러분. 낚시왕 로빈입니다. 이번 달에도 아일리 제품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번 달은 조금 아쉽게도 제품이 한 가지예요. 제가 총 7가지 제품을 받았는데 나머지는 제가 아, 이건 소개시켜 드리기 좀 그렇다 싶어갖고 오늘은 이 낚시대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. 이 낚시대의 브랜드는 고어처라고 하고요. 그리고 낚시대 이름이 폴럭스라는 낚시대요. 슬로우징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어 다운샷 낚시대 또는 외수질낚시대 등등 그렇게 이제 부를 수 있겠죠. 그러면은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일단은 전체적인 외관을 보면은 가격 대비 이것은 이 낚시대는 감사합니다.